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스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신갑주의 품목, 전쟁 용구들이죠 품목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표간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 보는 구원의 투구, 다음 주에 볼 성령의 검 그런데 이 무기들이죠? 무기들 중에 공격하기 위한 무기는 어느 것입니까? 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전신갑주의 특징이 뭐냐?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공격하기 위한 것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잘 갖추어서 너를 지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왜 있습니까? 싸워서 북진 통일하고 만주벌판 다시 차지하고 옛날 대고구려 발의 제국 다시 재건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목적입니까? 헌법은 분명하게 우리 군대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장 5조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군대 우리나라 국군에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헌법 같아요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방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방어를 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한 보화를 잘 저장해두기 위해서 은혜를 저장해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거기다가 새끼까지 붙여놓은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귀 새끼는요 우리가 은혜를 저장하고 살아가는 꼴을 못 봅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정말 눈꼴시어 하는 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의 가운데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이 마귀 새끼입니다 새끼자 붙여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 소리 좀 많이 해도 그냥 들으세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은혜의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즐기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의 가운데 해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고 망각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지? 나한테는 은혜라는 게 있을까?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를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막 나가서 쌈박질이나 하고 불안이나 일으키고 큰 소리나 내고 은혜가 없어지면 마귀 새끼의 쫄깃 노력밖에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을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뿔 달고 나와가지고 칼자로 쥐어주면서 남 죽여라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는요 마귀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전쟁은 마귀의 것을 뺏어오는 것 아닙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마귀한테서 뺏어오는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칼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마귀 죽여버리고 그 마귀한테서 뺏어오는 게 대체 뭐가 있어요? 애들 말하고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귀한테서 우리가 뺏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려운 마귀에게 은혜가 뭔지 가르쳐줘가지고 마귀를 회심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서는 단 한 가지도 터럭만큼도 가져올 게 없습니다 공격할 게 뭐 있어요? 가져올 게 없는데 마귀한테서 가져올 게 없거든요 불신자에게서 영적으로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영적인 싸움은 뺏어오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호들갑스럽게 뛰쳐나와서 나와 싸우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쌈땅을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쌈땅 만들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일에 열심히 내게 하려고 합니다 네 성폼대로 살아라 네 성폼대로 생활해라 그렇게 꼬득이고 있습니다 우리 화를 돋구고 우리를 모욕하고 못 참아서 옛날 성폼대로 버럭하게 만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치졸한 방법이고 가장 유치한 방법인데 그 유치한 방법에 너무 잘 넘어가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나 같은 주인도 그렇게 용납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버럭하고 왜 이렇게 싸워대고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다리고 왜 그래요? 마귀 유혹이 덜 넘어가서 그래요 그렇게라도 너 살아야지 너 지켜야지 그러면서 마귀가 얼마나 꼬득이고 있습니까? 은혜 생각 안 해요 은혜보다 너 지켜야지 네가 최고인데 네가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꼬득해요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으뜸 되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싸워요 땅 따먹기 다른 데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땅 따먹기 하고 있고 내 명예 땅 따먹기 하고 있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예요 방패들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 지르는 화살이 날라와요 그런데 그 방패로 그 공격이 무 위에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마귀가 불로 공격해도 화살로 아프게 찌르게 공격해와도 무 위에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방패로 퉁 튕겨가지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거 되돌려서 상대방 죽이는 그거는 만화 영화고요 불화살을 되돌려서 상대방에게 돌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슈퍼맨이고 그건 만화 영화예요 마귀가 불화살을 날려도 그걸 막아내서 믿음으로 막아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마귀의 그 거친 공격이 그 말도 안 되는 모욕이 말도 안 되는 그 저주가 무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것이 무의의 그치로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잖아요 죄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하늘아버지의 구원사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 위해서 그 수치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발 겹질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시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신발을 신었어요 어떤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이요 가시가 찔러대도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온도를 쥐어짜고 힘들고 귀찮게 해도 그래 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의 공격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따위에 내가 흔들릴 존재가 아니야 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주신 평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가져다주신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 가짜는 공격에 마귀 새끼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허접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복음의 신발이에요 너무 튼튼해서 가시봐도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고 있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고난을 견딜 방비를 갖추는 것이지 벗어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신발을 신고 왜 호심경을 차고 왜 방패를 들고 다녀야 됩니까? 오늘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계속될 거고요 오늘 이겨내면 내일은 없습니까? 오늘 적당히 견뎌냈으면 내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내일 또 있어요 머리도 있을 거고요 주눈앞에 가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언제 닦아주세요? 아픔의 눈물을 병든 우리의 몸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육체의 아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성도됨을 잘 유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방어도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 대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 포장해서 내게 갖다 주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갖다 주시는 어떤 선물이 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쁨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그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어디에 두라고요?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두래요 투구로 사용하래요 내 머리를 지키래요 내 생각을 지키래요 너의 사고를 지키랍니다 너의 가치관을 지키랍니다 구원의 사고를 가지고 너를 지키래요 다른 곳으로 이 머리에다 채우지 말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품위를 유지하게 해줘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려고 여기 좀 앉아계세요? 고작 명예탐하고 고작 물질 없고 고작 직분탐하고 고작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건 고작이에요 그건 고작이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 영적 전쟁을 하려고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또다시 저 세상 속에 나아가면 그 품위 유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게 하려고 말씀으로 다시 나를 무장하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듣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로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평생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제여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만난 거 하나로 좋게요 꽤 오래 사셨던 분이 그 노년의 시몬이 예수 안고 나니까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우리 세례받을 때 다 세례받으셨지요?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교회는 세례받는 분이 참 적대요 만 명짜리 교회도 1년에 세례 교인이 다섯 명이 안 나온대요 초신자는 없고 수평이동만 있다고 지난달에 서울 선호회에서 통계자료를 내면서 우리 울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만 명짜리 교회에서 어떻게 세례 교인이 다섯 명도 안 나옵니까? 하면서 우리 같이 울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세례받을 때 그 많은 세례 교인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그랬어요 이전에 세상껏 끊고 예수가 최고인 줄 알고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세례받았잖아요 그게 세례받는 거지요 이전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상 뭐가 더 필요 있습니까? 그때의 충성심 그때의 헌신 거기다 얼마나 더 높아져야 돼요? 그게 가장 최고의 헌신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는 이만큼이고 서리집사되면 이만큼이고 장로되면 이만큼이고 목사되면 이만큼 시내에 더 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직분의 자리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세례받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가치관을 끊어내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이미 결단한 거예요 그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의 충성심과 목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급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급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의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는 구원의 감격이 이만큼 돼 있고요 이제 가체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이만큼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감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것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 더 가져야 돼 그것 말고 더 다른 것 더 넣어져야 돼 세상에 가체를 자꾸 넣어주려고 하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내 머리 위에 있도록 내 가슴의 중심에 차지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열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같이 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내일 수능 보는 아이들 그게 마지막인 줄 알고 지금 시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지나면 얼마나 허탈해요 대학 합격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재수한 아이들도 생기고 하겠지만 지금 수험생은 안 보이네요 보세요 공부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중학교도 시험 봤지만 시험 보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거 하면 인생이 다 완성됐나요? 지나 놓고 보니까 하나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거기가 목표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같이 가는 시간이 지나면 슬 없어져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있어요 대학하고 직장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직장만 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죽을 때 가지잖아요 세상에 같이 가는 게 계속 변하고 계속 바뀌어요 없어집니다 젊을 때 가졌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것도 빙그레 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그때는 참 그거 찾아야 하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하고 웃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가치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관은 10대가 가진 구원의 가치관과 80대가 가진 구원의 가치관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가치관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없어지면 안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면 안 돼요 구원의 소망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는 거룩한 소망이 더 생겨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더 거룩하게 살려고 내일 또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죠 성경 열심히 읽고 돈 많이 벌려고 여기가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재택하는 책 사보세요 구원에 확신을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줘요 구원의 기쁨은 환란 중에서도 성도로 하여금 고요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환란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내적 기쁨과 위로로 나를 채울 수 있어요 아픔이 좀 찾아와도 사업이 좀 힘들어도 내 육체가 좀 곤란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고요하게 그것을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끝나면 어떻게 되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면서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투구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질문이 좀 특이한가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강철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을 쓰고 있으면 사탄과 싸워서 사탄과 겨루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소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놈의 마귀 새끼가요 꼭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꼬두겨요 너 무슨 공고를 구원받았어? 누가 너 보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얘기했어? 누가 가르쳐줬어 그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김성암 목사가 가르쳐줬대 아, 걔 잘 몰라 그래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에게 답이 있으면 안 되지요 사람에게 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답할 말이 있게 하래요 너희의 구원받으면 대체 어디로 말미암았니? 내가 배워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지식적으로 알아요 네 지식이 틀릴 수 있잖아 인간의 지식은 오류가 있거든요 지식으로, 공로로 아, 내가 40년 교회 다녀도 그럼 천국 못 가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10년 다니는 사람은 천국 언저리도 못 가겠네요? 공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전문가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희망사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던데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죽어줬으면 좋겠어 희망사항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되지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만약에 그것이 희망사항이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도 믿지 못하고 그래줬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도 죽어줬으면 좋겠어 나같이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죽어주셨을까? 아니 나같이 못된 죄악도 주님이 다 지워주셨을까?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앉아계세요 그러면? 불쌍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근데 최소한 윤장난 전설께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은 구원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같이 개차반으로 산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을까? 능력이 그렇게 클까? 그럼 그게 희망사항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분명한 진리예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예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화목점을 되셨기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고린도서 4장 3제를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가려있대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에이 그럴 수는 없지 그래도 뭔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구원 받지 어떻게 예수 한 사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용서해? 말도 안 돼 교회는 미친 사람들만 다니는 데야 마귀는요 그렇게 자꾸 가려놔요 못 보게 가려요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자꾸 작게 만들어요 지식이 여러분의 방패입니까? 이 단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보고는 있는데 꼬고 꼬고 꼬아서 어디에 사용해요? 자기 돈벌이에 사용해요 자기네 건축물 만드는데 자기네 코와 유람선 만드는데 이 단은 그렇게 쓴다니까요 성경을 지식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한 확실한 측이에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귀한 피를 흘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더라 골로스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느리라 거기 말고 다른데 없습니다 에베스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믿으시면 돼요 거기 답이 다 있어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자꾸 다른 것으로 꼬드기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데 왜 시인을 못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는데 그 왜? 뭘 갖다 살을 더 붙이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더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목사가 앉아있을 의자하고 장노님 앉아있을 의자하고 저 뒤에 권세만 앉아있을 의자하고 집사도 뭐도 아니다가 예수 믿다가 간 사람은 의자하고 다를 것 같아요? 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거기 가서 금의자에 앉아있으면 뭐하고 거기 가서 나무 위자에 앉아있으면 뭐해요? 계속 앉아있을 거야? 엉덩이 뽀드라스나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그거 바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도 나를 정주하지 못하도록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노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 있게 하신대요 죽어버린 소망 말고요 세상에 쓰러져가는 소망 말고요 없어지는 소망 말고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그거 주시려고 주민 구원사역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 믿고도 쓰러 없어지는 소망 놓고 그것 때문에 헐복근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그것처럼 창피하고 부끄러운 예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또 한 번 마귀께며 빠져넘어간 거지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구원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투구를 오늘 쓰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썩지 않을 소망을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은 썩어 없어질 소망을 놓고 매일매일 뛰어가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내게 주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소망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금멸류관도 구원의 투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배설물이에요 그건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배설물이에요 다 똥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먹였다 네게 구원을 주신 분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의 단정함과 행실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었으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예수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품위를 좀 가지고 살아가시라고요 품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요 장교 임관할 때 남들이 보면 그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겠지만 여기다 다이아몬드 하나 달 때요 그 한 일주일 남겨놓고 매일 같이 하는 얘기했어요 뭐가 이렇게 해주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하나 달기 전에 소위 계획업장 달기 전에 옷 똑바로 입으래요 예비군들처럼 옷 꺼내놓고 이 줄 맞춘다고 그러죠 지금도 걸업했을 때 그것부터 해요 와이셔스 이 줄을 붙여서 이렇게 가지고 바지 단에 줄까지 일자로 쭉 맞춰야 돼요 옷 입었다가 이게 살짝 틀어지면요 굉장히 싫어요 설교하러 오기 전에 그거 먼저 쳐다봐요 이 앞에 쳐다보고 줄이 맞았는지 장교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옷부터 시작해요 신발로 시작하고요 모자 쓰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대충 지금은 이제 다 베르모 썼지만 그때는 책 못 쓰잖아요 밑다하게 쓰고 돌려쓰고 뒤로 재끼고 그냥 이러고 해볼래 하고 다니고 안 돼요 모자 하도 눌러쓰게 만들어서 제가 아직도 그 사과에 나와도 고개를 자꾸 뒤로 재끼고 다니는 게 있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군생활 3년밖에 안 했는데 그때 그 정신교육이 아직도 제 자세를 바꾸나요 제발 그리스 오인으로서 품위를 좀 지키고 사세요 저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참 싫은 소리인데 저게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직부는 고사하고 직부는 고사하고 그리스 오인답게 사시라고요 누구와 어울리시겠습니까? 누구와 어울려 사시겠습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누구와 어울렸어요? 이세베라고 어울리면서 나라 망해먹었잖아요 자기 집안 망해먹었잖아요 자기 생명도 내놔버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품위있게 교제하고 품위있게 좀 나누세요 그리스 오인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거룩함을 위해서 품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병사들 앞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옷 단정하게 챙겨 입고 모자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보고 그리고 병사들 앞에 섭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뒤에서 가서 얘기하잖아요 옷 비뚤어졌다고 바로 샀고 아침에 줘야 하자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세요 뭘 차지하려고 뭘 얻으려고 무슨 직분 더 받으려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거 뭐 더 얻으려고 그렇게 자꾸 싸우세요 하루를 마친 뒤에 이불 위에 누워서 나는 오늘 거룩함을 위해서 수고했나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 것 차지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품위 유지하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 쳤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누워가지고 아휴 그 암흑의 목사 그 암흑의 장로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남의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잠자리에 누워서 나의 거룩함을 놓고 반성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오늘 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의 모습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늘 다르게 살았습니까 나의 일기장을 쓰시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애착을 좀 버리십시오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전쟁은 끝나고 성루에 기대어선 병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그 치열했던 전쟁을 마치고 영성 전쟁을 마치고 천국에 갔어요 아 이제 다 왔구나 베드로 사도가 나와줄지 뭐 가브리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이 계신 그곳 성차에 기됐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그 성루에 기대가지고 저 땅을 내려다보면 내가 저거 차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나 그게 다 먼지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잡으려고 아웅당했던 그것들이 다 먼지 더미였구나 먼지 더미였구나 그럼 예배자로 나올 때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름까지 적힐 만큼 분명 그들은 교회 안에 뭔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가 헌신한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헌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들이지 못해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 성체에 기대서 웃을 수 있는데요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 주는 힘이거든요 좀 그런 능력을 가진 좀 그런 담대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례님 도와주실 텐데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례님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실 텐데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소망보다는 땅의 것에 자꾸 관심 갖게 만들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여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오변색 동전을 발견했대요 아 이게 웬 떡이냐 둘러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주인이 없어요 집어넣었어요 몇 팔짝 걷어보니까 또 다른 동전이 보여요 습관이 되었어요 흘린 동전 많이 있겠구나 그거 찾으러 다니다 나이 들어서 보니까 계속 흐름 그리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동전 찾는 일이라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 집착하도록 땅의 것에 관심 갖도록 하나의 말인 나에게만 관심 갖도록 내가 영웅되고 내가 영웅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 마귀 새끼에게 자꾸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에 빠지지 않냐고 세상에 저급한 문화 속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나를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써주는 걸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더 강건해지도록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범죄하였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서 그 감격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뭘 차지하면 뭘 더 많이 가지면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생을 다 채워주고도 남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오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고 그 구원받음을 생각할 때마다 절로 눈물도 나게 하시고 절로 찬성도 올려 퍼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좀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